제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거의 정차한 상태에서 부딪힌 것 같아서 병원엔 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타박 상정도 있고 머리를 부딪혔지만 심하지는 않은데 집에 오니까 교통사고는 다음날이 더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라고 야단입니다. 왜 교통사고는 다음날 더 아프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을 하고 온 날 저녁에는 다리등이 아프지 않다가 그 다음날은 거의 전름발이가 되어 돌아다니죠. 또 고등학교 때 체력장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 그날은 괜찮다가 다음날은 제대로 웃지도 못할 만큼 아팠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시 주로 데미지를 받는 곳은 경추입니다. 다음이 요추 그 다음이 두부라 하겠습니다. 특히 경추 손상은 편타증이라 하여 뒤에서 충격 이후면 먼저 머리가 뒤로 제껴졌다가 앞으로 제껴졌다가 다시 뒤로 찢겨지는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의 운동으로 이내 경추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근육과 인대를 갑자기 늘어나게 합니다. 이때 근육은 굉장히 놀라 긴장하게 되고 다음날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아우 취한다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